어 오랜만에 운전하니까 정말 못하겠네 이거 한 3 4년만에 하는거 같은데 어 지금 렌터를 저기 LA 한인타운에서 여기까지 한 43분이면 되는데 빙글빙글 돌아와서 이거 한시간만에 왔네 너무 힘들어요 어우 다음부터 이제 운전하지 말아야지 너무 힘드네 이거 오늘 지금 롱비치에 왔는데 바다 구경하러 왔는데 지금 보다시피 태풍 때문에 지금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지금 엄청 불고있어 아 이제 운전도 못하겠네 너무 힘들어 아 옛날에 어떻게 10시간 12시간 운전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한시간만 해야든지 피곤해 아 여러분들 몸 건강하세요